여러분의 건강을 특정해드리기 위해 트라이트를 준비하는 거라 아니 이거 나 저도 될 것 같아 친구들을 위하여 파이팅! 해봅시다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 자 일단 유연스럽게 윤희아 이리로 와주자 우리 같은 팀이야 서로의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이벌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끼리 하고 작은 사람끼리 작은 사람끼리 하자고 그래 내가 루시 언니랑 해야겠네 내가 조금 더 크니까 자존심이 지켜졌어 토미 앤 스텔라 앤 유미 앤 루피 자 전략을 짧게 일단 윤희아 네가 유연성이 안되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엄청나게 이겨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렛츠고 가위바위보 루시가 또 자리찍기 진짜 잘하거든 근데 가위바위보를 못해 가위바위보 그러네 가위바위보이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확 꺼야돼서 가위바위보 좋았어 전략대로 되고 있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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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아 좋아 역시 다리 길어 가위바위보 루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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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여기면 루시대 끝이야 너 너무 안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위바위보 빨리 루시 이제 끝이야 루시 끝 아니야 아 아 아 할 수 있어 나 못해 나 못한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제 롱다리끼리 해볼까? 렛츠고! 롱다리끼리 아니 그래도 토미가 다리는 길어! 그래 나팔은 길어 응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여유있지 너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나 팔 바꿀게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후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아이고 안 보여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가위가위 뽕! 뽕! 예스!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와 이겼는데 가위가위 뽕! 아프다고 저거 밟는 거야 뭐 해당무이? 이거 밟는 거라고 밟는 게 울밀 것 같아요 가위가위 뽕! 아프다고 나 이 세월 약자 망한 거 같은데? 롱더이 대박 빨리 야! 아 이거 분리한 거 아닙니까? 아 그렇습니까?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예스! 아직까지 괜찮아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뽕! 뽕! 예스! 야! 아직 안 괜찮은 거 안 괜찮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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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봐 얄밉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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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가위바위보!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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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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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큰일 났다 이거 한 명 들어가! 루씨 누워봐! 루씨 누워봐! 이렇게 들어갈 거 같아! 아! 반려선생님 감사! 우와! 루씨 보다 길어! 해볼게! 루씨 보다 길어! 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? 된다! 된다! 할 수 있어! 안 돼! 할 수 있어! 아니 조금이라도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래떡의 이대형의 승리! 자 그러면 가래떡 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시겠어요? 유니너 허리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! 토미 감사! 반려배운 토미 와우! 루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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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씨 아파! 나가! 갑니다!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요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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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토미 렛츠고! 와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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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걸렸는데요? 아 이게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? 네 아 오케이 몰랐어 몰랐어 오! 130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키 난 그거보다 컸어 난 항상 1번이었지? 와우! 오케이! 오케이! 타락할 수 있겠어? 아 당연하지 어? 장난하지 장난하지 장난하지게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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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토미, 토미 쌤이 지금 코너가 좋네 아 코너 칭찬은 토미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토미의 허리 접근 안 된다 와우! 허리 못 쓰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내리 아픈 거 아니야? 요오! 와우! 와우! 진짜 잘하는데? 칭찬 칭찬! 와 근데 진짜 와 짱 잘한다! 와 짱 잘해 짱 잘해! 짱 잘해! 칭찬해 칭찬! 칭찬! 이게 된다고? 그래! 아니! 아니! 아 진짜 코너가 좋아! 아 잘한다! 이게! 뒤로 꺾기요! 칭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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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툰 스킨! 아 이거 어려워질 거 같거든요? 이거! 도전! 도전! 가자! 칭찬! 칭찬! 아 이거 돼? 와 이게 돼? 잠깐만! 잠깐만! 이거 실패요!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자! 아 아직 안 땄잖아! 안 땄잖아! 다 왔는데! 한번 해봐요! 조금 뒤에서 썼어야 되나? 와! 야 이거! 어우! 허리 꺾일 거 같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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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! 칭찬! 우리 친구들 칭찬이 필요해요! 박수! 와! 와! 칭찬! 와! 아 너무 낭무! 아니! 아 이거 안 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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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! 나 도전하는 모습도 있는데! 네! 아! 설령! 설령 실패하더라도!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도 있어! 끝까지 도전하니까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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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! 70! 70! 그러니까 80까지 성공하고자! 그쵸! 올리세요잉! 너무 올렸어요잉! 아! 너무 시근 좀 먹기다! 그래! 갈게요! 걸어갔어! 갈게요! 오케이! 바로바로 가는 거야! 그래! 우와! 쉬워 쉬워! 130! 130! 이게 돼? 아니 했다! 나는 이게 되나? 난 이렇게도 못 갈 것 같아! 지금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지? 이게 80이야! 아니 맞아? 아니? 아니? 타카락이 안에서 הכ? 그리고 이 점점 속가 으다는 깡아 핑크의의 omg Close-Roc unramos & 0у! if-